CTS 기독교 TV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전국 교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CTS TV, CTS 라디오 조이 앱을 통해 실시간 방송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CTS, CTS 라디오 조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